에이 안됐어. 우연이는 들었어. 이렇게 들었다고? 들고 이렇게 한번 던졌어. 됐어 됐어 우연이보다 못해. 되겠어? 뭘 들어봤어 뭐? 아니요 제 인생 최고야. 됐어 안될거 같은데. 허리 괜찮아? 진짜 한번 운동해. 네 그럼 한번 해. 하나 둘 셋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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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. 근데 제가 오늘 손님으로 왔는데 계속 운동하고 막 물이 땀나네. 잠깐 이리 와봐. 자 우리가 화이팅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렛츠고 다이어트 이리 와봐. 이거 이리 와봐. 3, 3, 4, 5, 6, 5, 6, 6, 5, 6, 7, 6, 7, 9, 9, 10. Stefano & Roman 제가 câmbك 이후에 그대로 발을 뻗고 잡은 적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. 이를 꽉 깨묘자요, 제가. 그냥 편하게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강박관념에서 나는 뭐든지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무대에 서기 때문에 그게 늘 있거든 맞아요 근데 쓸 때 쓰더라도 미리 그렇게 막 초조하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청불 녹화 전날 제발 8시 반까지 오게 해놓고 왜 10시 반에 들어가는 거야 김효연 니가 제일 늦게 막 대수지 김신이 형 피곤한 마음에 물어보셨 맨날씨야 혹시 영재 엄마 할 말 없어 오늘? 애초에 쉬는 줄 알고 왔는데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가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 좋아 야 나두 주워 사실 되게 나요 평안한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지만 티는 내지 않을게요 좋아 왜냐하면 저희는 자비로우니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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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내야죠 아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그대로 따라 한 번 해봐 기북감이 들을 것 같아요 기북감이? 기북감이 아니야? 기북감이 아니야? 기북감이 아니야? 기북감이 아니야? 기북감이 여자친구가 없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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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단 재미있다 와 이거 걸린 뻔했어요 와 이거 저거 아 그런거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멤버들 없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또 다른 멤버들 애인이 없어요? 네 그럼요 어 누구누구 없어요 뭐 저의 진영이 말고는 없어요 아 그래? 저의 진영이 말고는 없어요 들키기 형은 큰일 난다 저의 진영이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저기 민안이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나요? 어머니 뭐 뭐 넣었나 한번 알아요 대충? 아니요 어머니가 해주는 건 없기만 해요 어머니 전화번호를 좀 줘봐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저의 엄마요? 아무래도 우리 이기광씨를 위한 맞춤요 받으려나? 기광이는 봐라 어머니한테 얼마나 여보세요? 어 엄마 어 지금 내가 촬영 중인데 그럼? 아 어머니 아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급하게 돈이 필요해